이게 취업하시는 분들은 토익이나 탭스 시험 많이들 보실 텐데요. 시험장에서 이 토익이나 탭스 문제를 빼낸 뒤에 답을 실시간으로 전송한 일당,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옷에 붙이는 단추 카메라, 고막 이어폰, 그야말로 최첨단 장비들을 다 동원했습니다. 김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서울의 한 로스쿨 학생인 29살 박 모 씨는 지난해 10월 토익 시험의 문제를 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박 씨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응시생을 모집한 뒤 자신이 고용한 영어 강사를 응시생인 양 시험장에 들여보냈습니다. 영어 강사 이 모 씨 등 3명은 초소형 단추 카메라를 옷에 붙이고 시험장에 들어간 뒤 문제를 풀면서 답안지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. 그러면 박 씨 등 3명은 문제와 답을 정리해 부정시험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답을 알려줬습니다. 부정시험에는 고막 이어폰과 스마트 시계, 수신용 증악 같은 50여 종의 최첨단 장비가 동원됐습니다. 부정시험을 의뢰한 사람만 320여 명. 이 가운데는 201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의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. 경찰은 부정시험으로 3,5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박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부정시험 우려자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로스쿨생이 집단적 부정행위를 주도해 구속되긴 이번이 처음입니다. TV조선 김준휘입니다. 기록하십시오. 자막제공자